흐리기로 저항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거 저항 보세요. 저보다 박살나시진 않았을걸? 아직 장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건 아닌데 저항이 저보다 나쁘지 않으면 박살난거 아닙니다. 저도 사냥하니까. 이 상황에도 사냥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걸이는 저는 지금 무술 3스킬 목걸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영상 시작하면서 한 번 한번 저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지는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올레지 참 여기 8개죠? 8줄? 8개만 깔면 황금레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돼요. 이번 레더 3시즌에 들어와서 제가 1부터 육성을 했구요. 그 캐릭이 지금 86레벨인데 어떻게 육성했고 어떤 장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킬은 어떻게 찍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86레벨이고 힘은 제가 이제 수초를 3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 수초를 해야 되는데 힘 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기를 똑같은 무기를 구하지 못해서 3소켓 클러 무기를 똑같은 무기를 구하지 못해서 다른 걸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술을 입으면서 더 힘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수수에 힘이 64나 붙어 있기 때문에 105씩 아마 맞혔을 거예요. 기존에 들고 있던 클러가 힘 민이 105씩 들어가는 클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힘 민은 장비에 맞춰주시면 되고 나머지 올 활력 좋습니다. 밑에 레지 보시면 개박 그릇 났죠. 뭐 34, 11, 16, 70 이게 지금 헬, 마라 레지 올려주는 퀘스트까지 다 했을 때 레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장비 한번 보여드리면 양쪽에 쌍으로 블레이드 텔런 모자이크를 들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 어떤 분들은 데미지가 높은 걸 들어야 된다. 뭐 힘 민 높은 걸 들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사냥해보니까 다 의미 없어.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쓰실 필요 없어. 힘 민이 채소로 들어가는 클러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몹을 때려 잡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용의 발톱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용의 발톱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데미지가 높으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왜 이 무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높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높을 필요가 없어. 힘 민이 최대한 낮은 걸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블레이드 텔런 필요힘 50, 민첩 50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지금 보시면 지금 메이지 수술을 입고 있는데 힘이 어차피 55가 필요한데 메이지 수술 같은 경우에 장비 세팅하면 참이랑 뭐 횃불 애니참만 해도 그냥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힘 민을 찍지 않아도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고 지금 투구는 보시면 암살자 투 스킬에 쌍패 붙은 레어코로니트 쓰고 있는데 뭐 써클릿 종류죠. 근데 여기다 홈을 하나 뚫어서 참룬을 여기다 박았어요. 빈결되버리면 공격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박았어요. 그리고 밑에 옵션이 뭐 올레지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저는 못 구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다가 참룬을 참룬을 박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시즌3 시작하기 전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투 스킬에 올레지 붙은 마라만 써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마라도 못 먹었고 뭐 레어아밀도 못 먹었기 때문에 무술 3스킬 목걸이를 매직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지금 수수께끼 착용 중이구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지금 이 어세신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수께끼를 착용하셔야 되요. 배신을 착용하면 스킬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수수께끼를 무조건 착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사냥하는 거 보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장갑은 지금 마수장을 사용하고 있구요. 반지는 반지는 지금 사냥하면서 이제 그냥 레어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옵션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12칸짜리 벨트가 나오질 않아서 이걸 그냥 끼고 있습니다. 부츠는 달리기 속도 때문에 초반에 이 부츠를 착용해서 나탈락 부츠를 착용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옵션이 나온 레지가 많이 붙어 있는 부츠나 더 좋은 옵션이 붙은 유니크 부츠를 먹게 되면 그때 변경할 예정이에요. 밑에 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술 참으로 도배를 해놨구요. 총 8장. 그 다음에 밑에는 아직 그냥 뭐 올레지 참으로 나중에 할 예정인데 뭐 지금 뭐 나오는 족족 저항이 붙은 거 저항이 붙어있으면 네 지금 밑에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고 최종적으로 올레지 5짜리 참으로 도배할 생각입니다. 자 횃불 없고 애니참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편하게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콜투도 없습니다. 콜투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어세 광패 암유를 착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 여기서 20 벨트 당연히 스웹 할 거죠. 20 그러면 20 20 20 60 확보되고 프레임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만큼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광패를 끼지 않아도 11 프레임 하려면 65만 되면 돼요. 그래서 5 이상만 붙어있는 패키 암유를 아무거나 끼면 돼요. 레지가 높은 걸로 끼면 더 좋고 스킬이 투 스킬 무조건 붙어있어야 되고 그렇게만 끼면 일단 11 프레임은 충족을 하고 102를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무기나 이런 부분에서 시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딱 11 프레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11 프레임이 맥시멈이다. 그래서 여기 5 이상만 붙어있는 걸 끼고 이거를 어 장갑을 바꿀 거다.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걸 껴줘야 되겠죠. 65를 맞춰야 돼요. 65 시속을 6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5 이상만 되면 되고 장갑을 스킬이 붙어있는 장갑을 끼면 당연히 스킬이 붙어있는 장갑을 끼면 데미지는 더 올라가요. 대신 65를 맞추기 위해서 20 20 여기에 20 자리를 껴도 5가 부족이야. 5를 더 챙길 수 있는 패케링을 하나 끼든 이렇게 하면 데미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패가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상태에서 광패가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스웹만 바꾸고 60 맞추고 5 이상 붙어있는 패키가 5 이상 붙어있는 레어 암율 혹은 크래프트 암율 뭐 그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옵션이 좋은 거 있으면 봐볼 예정이고요. 반지는 지금 현재는 저는 쌍 조던을 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지는 쌍 조던을 끼려고 생각하고 있고 쌍 조던을 끼려고 생각하고 있고 쌍 조던을 끼는 이유는 당연히 만화통 만화통이 너무 작아요. 텔레포트로 뛰어다니는데 만화통이 작으니까 텔레포트 몇 번만 하면 만화가 오링이나 그래서 만화통 때문에 조던을 끼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츠는 지금 보시면 독조항이 마이너스 70이잖아요. 마이너스 70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에테스켈업이나 그냥 스켈업 부츠를 해서 레즈를 맞춰주면 됩니다. 에테스켈업 부츠를 착용하는 이유는 힘의 그만큼 에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일반 아이템보다 필요 요구치가 10이 낮죠. 그래서 에테스켈업을 구할 수 있으면 에테스켈업을 착용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냥 일단 스켈업 부츠만 구해서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콜투 하나 지금 맞춰야 되구요. 용경 장비는 어저께 사냥하다 랄뚤을 먹어가지고 그냥 먹은 거에다 먹자마자 그냥 소켓 뚫어서 랄뚤에서 끼워줬어요. 그리고 무공 들고 있고 800방떼 에테 갑옷에 인내잡을 해서 2451방 인내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킬 보여드리면 더새는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무술은 하나씩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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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하나 찍으시고 마스터 마스터 하나 마스터 마스터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림자 단련에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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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구요. 흐리기를 지금 계속 찍어 나가고 있어요. 흐리기를 찍는 이유는 저주 지속 시간 감소도 있고 물리피해 감소도 있고 저항을 모든 저항을 올려주고 시간까지 유지 시간까지 늘려주기 때문에 저는 흐리기를 마스터 할 예정이에요. 지금 업하면서 계속 흐리기 찍고 있고 지금 현재 열 한 개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찍으면 뭐 더 이상 스킬은 더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냥 영상 한번 보시면 아 자 불길의 강 이런 데 보여드릴게요. 사냥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여기서 흐리기 쓰고 가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천둥의 발톱을 먼저 때려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세 개가 차면 바꾸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자 됐어요. 너무 많이 때렸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킬을 쓰면 그 세 번째 불사조 일격을 두 번만 원래 때리고 하는데 지금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냉기 마법이 나가는데 두 번만 하면 전기 마법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시면 되고 냉기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냉기여도 몹을 잡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해. 내가 보수 몹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냉기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전기 계열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기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다 그거 돼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지금 냉기 마법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면역 파괴참 약간 그 번개 파괴참을 지금 들고 있지 않죠. 저는 용병한테 무공을 들려서 그걸로 그냥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빡세지 않아요. 하나도 빡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수수께끼가 무조건 필수다 라고 말씀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용의 발톱으로 계속 이제 마법을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그대로 갖다가 뺏겨서 쓰자면 롤을 하는데 계속 궁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계속 궁을 써. 시지도 않고 계속 궁만 써서 사냥을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모자이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죠. 모자이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자이크 옵션에 보시면 맨 윗줄에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 50%예요. 근데 저걸 두 개를 들었어. 그러면 100%죠. 100% 확률로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모하지 않고 계속 필살기를 쓰고 사냥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모자이크만 든다라고 해서 사냥 효율성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장비 세팅이 되지 않으면 장비 세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캐릭이 4기인게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4일째죠. 레더 오픈하고 4일째인데 이 캐릭이 4기인게 뭐냐면 지금 만화통 보세요. 만화가 쭉쭉 빨렸어요.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만땅차. 그 이유도 요번 사냥 영상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은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냥 마법 써주시면 끝납니다. 마법 써주시면 끝나고 그럼 지들이 알아서 죽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지옥 레벨 와 이건 뭐 옵션이 무지하게 붙었네 방상이 뭐 잔뜩 붙었네 근데 뭐야 이게 다시 다시 초기화가 됐죠. 디아블로 잡는 거 보여 드릴게요. 디아블로 잡을 때 와서 1번 3바퀴 돌리고 2번 3바퀴 돌리고 3번 자 이 상태에서 5번 바꿔서 쓰시면 디아블로 피 빠지는 거 보세요. 끝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다가 용병이 죽었는데 용병이야 살리면 되고 원래 이거보다 더 빨리 땅땅땅 땅땅땅 그 다음에 땅땅 그러고 바로 마법 쏘면 그냥 슥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여드린다고 천천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왜 왜 제가 번개를 주로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자이크 옵션에 보시면 필살기가 충전한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 플러스 50%가 있죠. 그걸 두 개 해서 지금 보시면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100%입니다. 100%죠. 100%는 끝이에요. 만땅 이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필살기를 써도 충전을 소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랑 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모자이크를 들어줘야 되고 이 변동 옵션이 뭐냐면 피해하고 냉기, 번개, 화염 피해가 8에서 15%예요. 근데 보시면 번개 기술 피해가 15% 화염 기술 피해가 15% 냉기는 10%예요. 여기도 보시면 번개가 14%입니다. 그래서 번개 기술을 주로 쓰고요. 번개 기술을 썼을 때 데미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현 시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28K 정도 나옵니다. 데미지가 28K 그러니까 훨씬 데미지가 높게 사냥이 가능하고 그만큼 빨리 사냥하고 이게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번개로 사냥을 하면 범위가 엄청 넓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뭐 처음에 트랩신으로 육성을 하시고 트랩신으로 육성을 하시고 어느 정도 장비가 세팅이 됐다. 뭐 모자이크 모자이크 두 자루 만들었다고 바로 갈아타시면 안 돼요. 모자이크 두 자루 만들었다고 바로 갈아타시면 캐릭터가 바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스킬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지금 레더 서버 초반이라서 아이템들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비를 세팅하시고 나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시다 보면 아 이래서 내가 이거 추천했구나 아 이래서 유닉맨이 이거 하라고 했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방송을 키자마자 백이선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자이크 방금 만들어서 써보니 신세계네요. 작살납니다. 뭐 이거 뭐 제가 뭐 디아블로 뭐 블리자드에서 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해보시고 처음에만 그 단축키 누르느라고 왼손 오른손을 같이 써야 되는데 나중에 해놓고 나면 이게 아시죠? 마우스 휠 돌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 4번 5번만 왔다갔다 하면서 한 손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엄청 막강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만화 차는 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만화가 계속 그렇게 차냐 피하고 만화가 계속 찹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코브라 일격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하얀 거가 제 캐릭터 주변으로 3개가 돌았어요. 그게 3충전 됐다는 얘기고요. 그 불 하나당 충전 1이에요. 근데 코브라 일격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썼던 녹색 그 녹색이 이렇게 도는 건데 어 3충전을 하면 생명력 및 만화 훔치기 플러스 460%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연속으로 공격을 적중시키면 필살기에 생명력 및 만화 훔치기 효과가 추가됩니다. 용필살기 또는 일반 공격을 사용하여 충전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모아놨던 게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아이템빨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만화가 그냥 쑥쑥쑥 차버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냥하면서 보셨지만 만화통이 지금 아직 작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던링을 끼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여기에 만화통을 올리려면 푸번을 끼면 되거든요. 다른 아이템을 껴도 되는데 그걸 끼면 시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세요.